어 아 아 자가 아 아 아무 키나 눌러 버튼을 눌러 진행하십시오 이 게임은 주기적으로 자동 저장됩니다 저장된 아이콘이 어쩌저쩌고 예 알겠습니다 다운로드 컨텐츠 뭐있어 커뮤니티 기프트팩 그렇군 어 스팀 상점에 접속 뭐뭐 있을까 아 대충 나이 속여서 인증하시면 됩니다 어쩔죠 GT5도 이렇게 사면되요 시발 다운로드 컨텐츠 모두 어 그렇지 무료 무료가 있네요 어 왜 안 돼 안 되나봐요 안 된 말고지 뭐 도라가 도라가 새로운 게임 예 예 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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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정돈 손으로 벽 이케 아 물건 가져왔어요 어? 경비원? 결국 들어왔네? 잘 사는 잘 하라고 그랬는데 아 좋은 거래다 어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 달순가요? 아 아니에요 아 나 칼 들고있어요 어 내가 아니구나 어쨌든 내가 누군지 알아 어! 죽었어! 어 홍콩 경찰이야 홍콩이야 여기 홍콩이었어 물건 챙겨 어 날렵하다 어? 스페이스를 길게 눌러 대시 어 네 가자 나군 아 비켜요 지나갑니다 아 쓰레기통새끼가 아 쓰레기통 아닌가 어쨌든 아 지나가요 어 쉬어봐 스페이스바 허사 으어어어 아르시 비켜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지나갈게요 아 비켜요 아 물건 안사요 아 비켜요 아 나 바쁘거든요 아 이거 이거 값은 뒷사람이 될거에요 어 어 이거 아닌가 왜 왜 뒤라트지 아 뜨거워 아 경찰 아르시 덤비자 이거야 어 어 어 잠깐만 2 대 1은 물인데요 아 야야야야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아 따가워요 아 아 여드름 톡톡 터트리는 마냥 그러는거 아니야 으어어 아이고 으어어어 굿 안녕하세요 아 술값은 저희 회사가 될거에요 됐다 어 얘 잡혔네 아 나 나 이쪽으로 갈래 버려 으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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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이 화끈한 밤이에요 네 네 네 네 어 어 어 슈발 아 진정하세요 아 깜짝쇼 아 깜짝쇼 아 깜짝쇼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아 깜짝쇼 아 깜짝쇼 아 깜짝쇼 아 깜짝쇼 아 깜짝쇼 아 깜짝놀루야 내가 잘 몽뽀 아 깜짝쇼 아 깜짝쇼 쇼 오케이 어깨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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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쇼키 자깃 뭐라는지 모르겠어 아 일시정지 밖에 안되네 어쩔 수 없다 건너뛰기 자막이 안 켜져있나? 어쩔 수 없다 건너뛰기 자막이 안 켜져있나봐 안녕하세요 건너뛸거에요 옵션 옵션 오디오 어? 아니네 게임 옵션 자막 자막 그냥 ON으로 해놓으면 되겠지? 제키를 따라 원스턴에게로 아저씨 담배 피우시면 안되는데 아저씨 담배 피우는거 아니야 내가 못 피우게 해드릴게 어 됐어 손에서 담배 떨어뜨리셨죠? 당신의 패를 지켰어 아까 닭소리나지 않았냐? 닭 아저씨 또 꺼내는거 아니야? 됐어 어 여기 오리인가 닭인가 맛있겠다 아저씨도 피우네 말릴 수가 없다 어? 아 미안 안따라갔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같이 가자 자기야 자기야 아 자기야가 아니고 어 저기야 자막 글자가 땡크에 위해선 좋은거 같지만 나는 영향이 없어 상관없어 아 왜 그렇게 됐어 아 천천히 처리했다고? 어? 딱지치기 하세요? 아 나도 딱지치기 좋아하는데 언니 한번 보자 아 몰라그랬는데 아이 괜찮아 작업것이네 작업걸 다 뒤지게 생겼습니다 작업걸 다 뒤지게 생겼습니다 아 니넨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주 벌레로 어? 어 뭐야 아이 님들 싸움 나빠요 아이 1대3이라뇨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걸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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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강공격? 길게 누르고 허허허 어...아 까주마다 아이구 됐다 무릎 공격 하나 둘 이렇게 약사회 약 Murphy 문jen공격 후속털을 연결하는게 가능하다고요 equals 일단 뛰어鬱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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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런거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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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싸워야돼. 아악. 아이고. 뭐야 얘네. 약한데? 얘네 약한데? 뭐하는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응? 하나 둘 셋. 나 안 끝났어요. 응? 지워놓았다. 아이 잠깐만요. 아이 주인공여도 그렇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은 뭐지? 어? F로 가드중인 적을 잡는게 가능하다? 네 해볼.. 어. 때리면 가드하겠지. 아 내가 이럴줄 알았어. 잡아! 어.. 어따 던지지? 너네 가져! 자 다음 손님. 남손님. 아유! 아유 새끼야! 아니. 가져! 얍. 어? 붙잡은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길게 눌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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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요. 친구 지나가. 친구 지나간다. 친구 지나간다. 아이고. 그래. 또 잡아. 아이고. 잡아. 격이다. 새끼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나머지는 그냥 죽빵 때리지 뭐. 하나 잡아. 터. 또 싸. 또 잡아. 얘네 진짜 못 싸운다. 역시 딜토리얼. 아 넌 그냥 이러고 있어봐. 아 나 얘랑 싸우느라 바쁘거든? 야 니 친구 가져. 선물이요? 야 설 선물이야. 신나지? 노예야. 너네 노예. 어 얘 쓰러졌구나. 어! 아 나 미쳤어요? 난 잡아주지. 엉? 엉? 뭐해 이새끼야. 아이고. 날아가요. 끝인가? 어 애플은 적을 잡는다. 피니쉬. 뼈? 뱃살 웃는 놈. 야 괜찮냐? 응. 전혀 안 괜찮아 보이는데. 이새끼야. 왜 그러지? 그래서... 전부 다 괜찮으세요? 넌 여러분이 수고한 것 같아. 그럼 자키에 가야 되겠습니까. 나 왠스턴. 왠스턴을 가야 되겠지. 여기가 가야 돼. 왠스턴의 엄마가 레스토런나 가야 돼. 응? 뭐지? 엄마부터 소개해드리는 거야? 안녕..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과연 리컬? 어디 가고 있어? 저 가자, 형! 이거 위이쉰! 위이쉰? 너 얘 말했잖아? 며! 우리 이 찐친 친구들만의 맛을 중돼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 외국인이야! 외국인이야! 그녀는 주학생이야. 우리처럼 하고 exit 와직에 말해? 왜? 여기가 학생이야. 그 친구가 인간해.. 주학생이야? 민강 원기 돌아올게.. 휴가 중이었어. 자키가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오, 자키 마켓?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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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는 윈스턴을 봤을때봐, 왜 그냥... 10개의 녀석들은... 자신을... 네, 형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을때봐 그들이 그들이 더 도와줄게 너가 얼마나 아냐, 하? 윈스턴, 이 쾌크가 좋아하지 않아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요 하하, 당예쌍, 넌 기억나요. 기억나요. 너는... 아... 아냐? 네. 네이미. 미미, 미미, 샌. 기억나요. 모든 놈과 함께. 죄송합니다. 다 나이 석토 바오가. 지금 어디야? 여기가 홍콩이야. 미안해. 뭐... 영어도 좀 섞인 것 같은데? 아니... 한국인이세요? 어깨빵 잘하시네? 아...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거지? 안녕하세요. 아... 여태 디트리얼 이제 다 끝내네. 좋아. 일단은... 아! 아 뒤통수 맞았어. 아... 아... 살려줘요.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때리지 말아줄래? 아... 잘못했어요. 아... 우리... 말로 하자. 말로 하자고! 말로 하자니까요. 아이고! 말로! 말로 좀! 우리... 우리 대화해도 되잖아. 안 그래요? 아이고! 말로 하자니까? 뭐야! 뭐야! 왜왜! 탁올빵으로 오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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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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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아! 아하! 아유! 말로 하자니까! 너 일로 와봐! 아니? 아유! 왜! 왜! 밀쳐요! 장난해요? 아! 너 좀 가만히 있어봐! 아! 난 얘한테 볼 일이 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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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거부하세요! 아유! 어! 8초 동안 생존! 얼마 안 남았네! 아이고! 쇼드랑이 샷! 아이고! 어? 뭐! 뭔 아이즈? 도그 아이즈? 어! 어! 에이! 엘리 깨워맛 는 이에! 보스! 우리 그냥 다 떠났어! 잘해! 헤헤헤! 그리고 그냥 흥미끄리긴 했다! 윈스턴! 내 제 친구! 정말 맛있어! 너와 함께 다녀를 하자! 영원해! 잘 들어 보니까! 왜 이래? 젠가이즈! 어! 윈스턴! 기다려! 기다려! 형님!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자! 넌! 모든 것만으로 했다! 여기가 났어! 못생겼다 We can share the night market, huh? We're both sungong-hee, both grown men. We shouldn't be fighting like children. Hey, who's the new blood? This way. You remember Mimi Shen? Back when you first started getting girls with big smiley? Oh, Mimi. Oh, yeah. First girl ever suck my cock. So what? And I was the first guy who ever stabbed you. Remember me now?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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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what the fuck, man? Seriously, wait. I apologize. Hey, sexy man. You should be easy. No problem. Where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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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t I?! The me and I have boo roger!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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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iover. 일단은 표시된 데로 가야지 자판기? 뭔가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어, 끝나 어, 잠깐 내 돈 내 돈 빠져나가네? 저기 적어도 입은 대고 먹지 어, 데미지 증가 어, 버프다 아, 그럼 좀 쓸만하네 근데 나 지금 안 때려지는데 안녕하세요 뭐야, 드래곤키 근접 공격력을 크게 증가시켜야 영양... 아, 됐어요 안 사요 넌 못 팔아 서민 음식? 면? 아, 나 면 싫어요 만두 주세요 만두 홍콩하면 만두 아냐? 아님 말고 담배 피지 마세요 떨어뜨려라 됐어 비켜 너한테 이제 볼일 없어 너, 너, 너 이거 잡지 떨어뜨리냐? 안 떨어뜨리네 에라이? 아, 뛰고 싶다 비켜요 아줌마 미풍 난낭 미풍 난낭 미풍 난낭 예, 시오... 시오 디 예, 시오 디 예, 시오 디 예, 시오 디 예, 시오 디 아저씨 비켜요 아저씨 비켜요 가전점에서 수금... 아, 여기네 아저씨 돈 내놔 빌려주 돈 내놔 빌려주 돈 내놔 돈 갚아 새끼야 아, 잘했어 이제 이거는 제껍니다 필요한거? 그래, 가자 어, 이제 때려진다 좋았어 아, 그래? 알았어 아, 사람 진짜 많다 넌 이제 방패야 비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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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지나간다 너 이제 가 잘가 얘 왜 안나 안녕히 가세요 저기요 수금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여기 온거야 정의라 되죠? 어, 시발 적들이다 안녕하세요 얘 쓰러트리면 되는거야? 어 아니, 이 새끼가 음? 잡아 어... 님! 통화 좀 하세요 따르르릉 돈 내놔 아, 잘했어요 야채장 아,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아주머니 좀 뚫어주셔야겠어요 가자 비켜요 지나갑니다 아, 이제 가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 야채까기 아저씨 돈 좀 주세요 아 여기 윈스턴이예요 내놔요 아니 이새끼 가요 아 쏠다고 진짜 으악 잡아 택배용 으악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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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포장 으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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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이고 얘 잡아 아 어 뺨 따고 그래 얘 싸우는거 구경 좀 해야지 다 탑하라 새끼야 아이고 자 이제 돈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돈 주시면 돼요 안 보여 됐다 얜 못잤나 너 일로 좀 와봐 안되네 비켜요 지나갑니다 예예예 다들 수고 많으세요 어 뭐야 뭔일이야 어 남자가 남자의 뺨을 때렸어 어 뭔일이래 어 어 우리 고객이야 고객님 괜찮으세요 어 어 어 이 새끼가 어 샌드백이다 아 샌드백이 아니고 아이 뭐야 뭐야 너 너 비켜봐 여기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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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집어 어 부서졌어 너 때문이야 응 아이 아이 내가 지금 엉성해 어 됐어 잡아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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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